지금 몇 시인가요 지금? 지금 몇 시야 6시 25분인데 왜 이렇게 일찍 나왔어 채지방이 높아서 얼마나 나왔어요? 10이요 10 아래로 내려야 돼요 아직 딱 10이요? 딱 10이요 지금 2 내려야될 많이 잘해? 다음 주 셰칠 가능해? 네? 다음 주 셰칠 가능해? 다음 주 셰칠 가능해? 네요 따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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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